안녕하세요. 카톡에서 파일 용량이 300MB가 넘는 그런 파일은 카톡에서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300MB가 넘는 대용량 파일을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제가 여기서 데이터룸1 중료 이 볼드에 이 모임에 대용량 파일을 한번 보내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보내려면 하단에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하잖아요. 플러스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앨범으로 가겠습니다. 앨범으로 가서 현재 여기에 데이터룸1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 파일이 300MB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보내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툭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니까 밑에 보세요. 300MB 이상의 글자가 사라졌죠? 다시 터치해보겠습니다. 300MB 이상의 파일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300MB 이상의 파일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와 같이 300MB 넘는 파일은 카톡에서 보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낼 수 없는 파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그와 같은 300MB 넘는 대용량 파일은 갤러리나 혹은 네 파일에서 카톡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갤러리로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현재 이 파일이 300MB가 넘습니다. 이것을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쑥 밀어보면요. 이 파일에 대한 자세히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504MB라고 써놓은 거 보이죠? 504MB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이 부분 잘 보세요. 504MB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파일을 보내려면은 다시 보세요. 이 파일을 보내려고 하는 파일을 갤러리에서 툭 칩니다. 툭 칩니다. 툭 치면 하단에 공유 아이콘 있어요. 이렇게 공유 아이콘. 이지창이 있어요. 이걸 툭 툭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하단에 보세요. 이게 퀵 쉐어가 있어요. 이 퀵 쉐어가 퀵 쉐어로 카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퀵 쉐어를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퀵 쉐어가 링크 복사가 있고요. 앱으로 링크 공유가 있고 QR코드 공유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앱으로 링크 공유를 하는 것이 가장 편이에요.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툭 툭 치면요. 이와 같이 카톡이 나옵니다. 카톡이 나오죠. 카카오톡. 여기서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터치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아까 우리가 데이트룸 1 여기에서 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해서 저 위에 상단에 보시면 확인했죠. 이걸 터치하면 보내집니다. 확인 툭 터치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와 같이 링크가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삼성 클라우드라고 써놨어요. 이 구조가요. 삼성의 삼성의 클라우드에 일단 저장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은 이 터치하기 전에 잠시요. 11월 22일까지다 하고 써놨는데 이게 3일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 툭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보세요. 업로드 중인 파일입니다. 해서 아직도 업로드하고 있다고 나오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공유를 한다고 터치했잖아요.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새로 고침 버튼을 새로 고침 버튼은 이거죠. 누르면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목록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랬죠. 새로 고침 터치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게 업로드가 다 되면은 이 화면에 다운로드가 나타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은 업로드가 끝나면 다운로드가 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이것을 툭 터치하면요. 상대방이 이리로 들어와서 다운로드를 툭 터치하면은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이 되겠죠. 다운이 되면은 갤러리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 보세요. 제가 올린 것이 여기 보시면은 10일을 20일 날 공유했다고 나오죠. 10일을 20일 날 그런데 공유 기간이 여기 보시면 22일까지다 해가지고 20, 21일, 22일 3일간 공유가 됩니다. 3일간 공유되고 난 다음에는 삼성 클라우드에서 이것이 삭제됩니다. 3일 동안에 상대방이 받아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갤러리에서 이와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 다음에는 네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파일로 가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파일이 있어요. 네 파일을 터치해서 카톡에서 대용량 파일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툭 터치했습니다. 네 파일에 지금 현재 제가 링크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세요. 대용량 파일 300메가 넣는 파일에서 용량이 505메가바이트라고 되어있죠. 이것을 보내보겠습니다. 카톡으로 이것을 툭 터치합니다. 이 파일을 터치하면 자 여기서 다시요 이 파일을 길게 누릅니다. 툭툭 터치하지 말고 아까 툭 터치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하단에 공유라는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 공유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퀵셰어가 있죠. 아까 갤러리에서처럼 퀵셰어가 있어요. 이 퀵셰어를 터치합니다. 터치를 해서 아까처럼 에이베로 링크 공유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여기에 카카오톡이 나타나죠. 카카오톡을 터치하라고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아까처럼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 단체 톡을 찾아서 공유를 하면 됩니다. 저는 다시 여기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투치를 합니다. 여기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에 선택을 한 다음에 상단에 확인을 투치합니다. 저 위에 확인 있죠. 확인을 투치합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것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다시 툭 터치하면요. 아까처럼 여같이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이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다운로드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하고 밑에 잠시 뜨면서 그 아래쪽에 보세요.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카톡에 300메가바이트가 넘는 그런 파일을 카톡에서는 못 보내게 돼 있는데 그것을 퀵시어라는 퀵시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삼성의 클라우드죠. 이게 이용해서 갤런이나 넷파일에서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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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